조명우 선수가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옵니다 이에 맞서는 에디 맥스 선수 유지 유지 안쓰 계속해서 장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내 선수 계절을 통해서 득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득점으로 내려갑니다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득점이 가능하다면 그 눈 잔타 이상을 낳아 놓는 것입니다 슈퓨터링을 만들어주면 될텐데요 득점으로 갑니다 50 득점을 누가 먼저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춤발 득점입니다 문대상 틀습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따라있죠 올라갑니다 유지어 반대상 음 조금만 유지영 저거 2명은? 내리쏘 bmv v Bmv 버스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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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이고 기수 비거 뱀 자, 이거까지 갔다가 올라옵니다! 득점이 됩니다! 아, 지금 너무 득점이거든요? 득점이 됩니다! 득점이 됩니다! 득점이 됩니다! 득점이 됩니다!